아니 앵컬이죠 물론 너무 나시는데 근데 또 노래를 너무너무 잘 하신다고 소문 나셨는데 어느 가수님 노래를 더 좋았어요? 제가 개인적으로 노사윤 선생님 노래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글래머죠? 뭐 저처럼 까실하신데 뭐 그럼 노사윤님의 어느 노래? 많이 뜨고 있는 바램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, 바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꼭 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대신 안경 없이 살다가 변체 바쁘게 떠나는 삶이 흐리도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준나며 어느 날 갑자기 세워났던 곳에 다그러니 앉아있지 않겠죠 큰 곳도 아니고 아주 작은 널 어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살아간다 정말 사랑하는 그녀를 해주려면 나의 사막을 뽑는 날에도 꽃길이라 생각한 꽃내가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잊어버리고 조금씩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그녀를 해주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워났던 곳에 부끄러니 앉아있지 않겠죠 큰 곳도 아니고 아주 작은 널 많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대 사랑한대 정말 사랑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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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lf 사랑한대 사랑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만한 꿈이야 너도 그곳에 함께 가야 할 일상 너도 그곳에 함께 가야 할 일상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